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가비앤제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아니 못보세요 좀 이렇게 다 이뻐졌어요 또 아유 감사합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를 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또 날씬해진 거예요 다 어떻게 알았어요 오 진짜 그래보여요 오늘 정말 너무 분위기 있습니다 한 명씩 인사해주세요 네 저부터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앤제이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막내 건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건지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앤제이에서 리더이자 대표 비주얼을 맡고 있는 노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앤제이 상큼한 미소를 담당하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귀여움을 담당하고 비주얼을 담당하고 미소를 담당하고 있네요 아 그렇구나 가비앤제이에서요 왜 이러세요 알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기분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우 정말 끝이 안보여요 지금 네 지금 조명이 이렇게 앞에 있어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숙이고 보면 네 아 한 5만명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안양 출신이거든요 안양사람이요 네 평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평천사람이요 네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정말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신곡이죠 네 노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별극장 이별극장 진짜 이별극장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분위기도 이렇게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 블랙스럽게 하고 오는 거구나 저희 섹시한 컨셉이거든요 이번에 네 아 그래야 알겠습니다 섹시한 컨셉이거든요 정말 많은 분을 하면서 오늘 군포시민이라도 정말 즐겨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노래 부를까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노래 해바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해주세요 후 후 에이 에이